연다님 게임을 너무 잘해 연다부터 보내 못 간다! 안 돼! 저희가! 아니 연다 저거 뭐야! 못 간다! 못 간다! 저거 뭐야! 뭐였지? 이거 올라왔어! 어떻게 올라왔어! 미친 거 아니야? 다들 소리 질러! 자 오늘 초호가 캐스팅으로 같이 포맷파티 진행하게 될 플레임 그리고 한 명씩 소개하자 맨 처음부터! 매드웨턴! 와 재밌게 주겠지? 아... 이름만 쫙 이름만에 빨리빨리 해! 안녕하세요 고감입니다! 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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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꽉 1,2,3,4위를 한 사람들에게 5,6,7,8,2가 치킨을 사주는 그런 벌칙을 적용한 게임이에요 렛츠고! 미안해 친구들 갈기갈기 찢어버릴게 무서운데? 근데 혹시 이 게임 처음 해보시는 분? 일단 저요 어? 맞으면 돼요? 나머지 다 해봤어? 아 연다야? 연다는 게임 마스터여서 금방 적응할 거야 게임 센스가 있으시니까 스페이스! 스페이스 눌러서 주사위 굴리시면 됩니다 우압! 이게 일단 순서 정하는 거예요 와 내가 골트이네 오 내가 3등이야 아 골트인데? 그리고 연다야 연다야 저 보무상자까지 가가지고 상자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? 근데 저 상자를 열려면 왼쪽에 보면 열쇠가 40개가 필요한데 지금 35개잖아 응응응응응응응 우리가 중간중간에 미니게임하는데 거기 등수로 이제 열쇠를 얻고 막 그럴 수 있어 아이템 같은 거 사용해서 어... 오케이 오케이 크으 설명 너무 잘하고 와 시작부터 9칸 저는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빨리 그거 샀는 게 대단형 Live 그그 저저 정말 반짝이네 선수하는 게 아 그럼 약간 부루마글처럼 땅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새색이 저기는 벌칙이에요 그냥 저렇게 데미지를 입어요 이제 날아가네 아아아 이래서 빨간색인 거였어 왼쪽에 아래 보시면 HP 30에서 24로 줄어든 거 보이죠? 죽으면 완전 이제 열쇠를 많이 떨구고 상자와 가장 먼 스팟에 리젠됩니다 렛츠고 아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절으로 가면 열쇠 못하구나 열쇠 존마?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데미지 있거나 하면 열쇠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와 또 9칸 이거 이대로 왼쪽 가면 공파리 파 땅 밟습니다 어? 진짠데? 오 상남자 특 신경 안 쓴 비껴 타면 아래로 간다 아아 전략 아 하지만 상대랑 멀어지고 있거든요 맞는 선택인가 나는 저거 먹히고 새로 젠된 걸 노린다 음 전략 좋아 전략 좋고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어 6 6칸 숫자가 겹치는게 되게 많은데 안녕 꼬까마 반응 다행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미니게임 이후 나서 아이템 얻어가지고 바로 옆사람 쏘는 것도 방법이거든 진짜로 개꿀잼이 미니게임에서 1,2,3등을 하면은 아이템을 줘요 어 뭐야 이게?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비행기게임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비행기게임 어 이거 개어려운거 아니야? 이거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어 이렇게 딱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아니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이거 어 이런 느낌 비명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뭐지? 같은게임하고 있는거 맞나? 어 이런 느낌 아 이거 나였어? 아 아 끝난줄 알았어 아 아 너무 진거워한다 어 역시 같이하자고 하길 잘했어 오 오 아 개어로 아 개어로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내 비행기 왜 더 느린거 같지? 아 잠깐만 뭐야 아 쟤 쟤 왜 방향을 왜 절벽적으로 가냐고 아 아 아 어 나 3등이다 자 골이 이긴 아니네 어 아닌가 아니 끝이 아닌가 아 이게 오른쪽 위에 제한시간 다 될때까지 그냥 계속 뱅뱅이 도는거에요 제발 제발 아니 이거 초록색 연다님이지 이 옆 옆 아니 불리면 왜케 빨라 이형 히익붘 어 자 1등 야 히야 3등이다 라츠고 그냥 내 거 골등이 아니라? 장관 retired 이거 왜? 왜 바닥에 있어? 나 뭐야 이거 형 왜왜왜왜вар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깜짝 놀랐네 이거 빨강 사귀보그라 네 저 아래쪽에 보이죠 아이템 목록 자 선인장 선인장은 방어 아이템이에요 방어 아이템 이제 모든 공격을 1회 막을 수 있어요 어! 막았어! 어 이제 이걸로 막혀요 네 데미지 안 내뒀죠 티가 안 따는 거야 바로 썼네 와 이거 바로 쓰네? 그니까 의미가 없는데? 첫! 하나 둘 셋 아 넷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홍파리파의 땅? 홍파리파의 땅? 아 열쇠 멋진 선택이야 아 이러면 상대로 못 먹거든 자 매드에 더 차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네 그치 그치 이게 진행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난 내려가볼래 오 땅먹 상자 내가 늦을 것 같으니까 땅먹나? 어디까지 가? 아 오 개벌리까 음 재당복 당복씨 상자? 상자 한번 열어보나? 일단은 맞으리 1 2 3 4 5 오 오 아이템 먹었다 폭탄인가? 철구 폭탄인가? 아니 저거 철구야 라이킹볼이다 라이킹볼 미리 밀어내는 그거였나? 맞아 맞아 죽이는거예요 데미지 입히는거 아나 나 우리 가는데마다 잘가요 어 오 오 캣띬님 가는데마다 맞아 품메 파티가 진짜 개같은게 뭐냐면 힘든 사람을 계속 더 힘들게 만들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진짜로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벌써 드라마 하나 나왔다 저렇게 피라면은 응응응 혹시 피 다 달면 어떻게 돼요? 피 다 달면 그러니까 상자랑 가장 먼 곳에 리스폰 돼요 그리고 열쇠도 한 반 네가 가지고 있는 반은 떨굴걸? 엄청 많이 떨궈 안돼 여기 몇 명이 보이는 거야 뭐해 너희들 사이가 좋네 보기 좋아 야 너희들 여기서 다 뭐하냐 뭐야 이게? 스노우스피 아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거 밀어서 떨어뜨리기 충분히 잘 보시고 준비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 아 나 근데 이거는 진짜 운빨 재능인데 그냥 이거 진짜 자기 기립도 위치 어딘지 정확히 파악해 시작하기 전에 아 나 어딨어 나 여깄다 야 가운데로 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밀 φiver too 저리가 저리가 밀지 마 밀지마 야 저거 좀、 버티죠 우아앙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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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려가 rich 다 내려가 오 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강한데 아니 얘들아 사이좋게 하자 사이좋게 매드위트 강해 이게 점점 커지네 굴리면서 커지면서 미는 힘도 강해져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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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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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풍쎄 무빙풍쎄 야 보라 보라부터 밀자 보라부터 밀자 우리 보라부터 밀자 덩달아 연다 개잘해 연다님 게임을 너무 잘해 3라운드 연다 보내 저 새끼 보내 연다 보내 못가 연다 못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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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연다 저거 뭐야 못간다 이거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어 미친거 아니야 왜 자살해 연다 연다 너무 잘한다 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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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Q 누르면 아이템 쓸 수 있거든 해보자 그게 상자는 아플북이야 좋은거 나올 때도 있고 나쁜거 나올 때도 있고 아픈거 나올때도 있고 오오오오 Q 한번 더 눌러야되 죄송합니다! 제가 가져가겠습니다! 아 짜증나! 5인패 너무 잘 써재. 아 멀다. 또 언제 가냐 저기. 공파야 고마워. 아 괜히 삥돌았어 이거. 어? 땅까지 먹었어. 와... 다른 사람이 땅을 밟았을 때 뭘 가져오냐 그거야. 아~~ 보통은 열쇠해요. 열쇠. 열쇠가 많을수록 좋거든. 오케이. 두 칸. 두 칸? 이쪽으로 가볼까? 어? 어? 고마! 고마! 호! 내 땅에 오버서 반영해. 남의 땅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죠. 훌륭한 스트리머. 아 보자. 와 해톡 자리 개꿀이네 얘. 와 야 땅밟았다. 노린거 아니겠습니까. 상자 먹겠는데? 나는 피 가져온다. 와 또 상자 먹겠는데? 새로운걸 추구하는. 미쳤다. 고마님. 고우. 어? 하이. 가만. 언제쯤 갈려고. 자아. 쓸데가 됐죠? 자아. 쓸데가 됐죠? 쓸데가 됐죠? 바로 써주죠? 아 잘 먹겠습니다. 아니. 도로 안좋은 일만 했네 이거. 저 테일포 너무 좋아. 1위만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의 아이템. 제발. 와. 대신이 주사위를 못 던져가지고 다음라운드에서 1등 해가지고. 음. 그치 그치. 다음라운드에서 1등 해가지고. 뺏어야됨. 맞아. 뺏어야됨. 잘가고. 뺏어야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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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는거야 계속 사람들. 아니 밑에 왜 이렇게 피가 만신창이야 아무것도 안했는데. 사진현장인데? 하나. 둘. 셋. 넷. 오 땅이다. 땅먹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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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이. 나 옆으로 내려갔어. 힐링 오히려 좋아. 다음 게임 뭐냐. 아 이거 재료넣기. 자아. 이번 미니게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중앙에 어떤 식재료를 넣어야 되는지 목록이 나오고.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거를 집어서 저 냄비에다가 넣으면 돼요. 그림 외우기입니다. 그림 외우기. 아 나 저거 약한데. 그림메워서 주워오기. 그림메워서 잘할 거잖아. 그림메워서 잘할 거잖아. 나 진짜 머리 쓰는 건 좀 약해. 그림메워서 잘할 거잖아. 나 몸 쓰는 건 잘해. 가자. 양파, 사과. 양파, 사과. 오 안 떠는데 나는? 양파랑 사과에요. 왜? 양파.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오 뭐야. 뭐가 양파. 오 이거 뭐야. 이거 안 보여. 요리가 안 떠는데. 도도요. 오 이거 아니야? 다 가져가야 돼? 다? 아 한 번에 가져가야 되는구나. 왜? 아 망했네. 한 번에 가져가야 되는구나. 한 번에 들고 가야 되네. 야 난 그림을 한 번 더 본 적은 없는데 이겼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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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존나 빨리 죽기만 함. 제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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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 오 상자. 아 쓰레기. 아 아니네. 아 미니게임 선택. 미니게임.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.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 돼 그러면. 둘. 셋. 아 근데 위로 가는 거 별로 의미 없고. 밑으로 가봐야지. 오 나이스. 하하하하. 바본가? 아 진짜 아니 보이지도 않았어. 아니 바본가? 보이지 않아. 아 낫 Seeingfoot. 아 하하하하 하하하. 이 custodian guy. 선아 재단 못 보여줘. laurel High Montage. sekiricございます. 왜 award activity character 아atelli can leven console. 아 텔레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못 썼어요. 아니 텔레포트 가있음. 텔레포트 봐도 주사이에 안 된단 말이야. 아니 다음에 가면 되지. 맞아 다음에 가면 되지. 젠장. 다음에 다음에. 다음에..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이랬는데 플레이며이 갑자기 기적같이 막 어? 위로가면 어 아니 이거 돌아간다고? 아니 돌아갈 수 밖에 없어! 저기 함정이 있거든 맞아 슈욱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! 아이템이다! 와 사건! 보여줘! 사건 좀 무서운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R키 누르면 미니맥 볼 수 있어요 주사위 굴리기 전에 헐 리얼? 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역시 숫자 못 세 펀치 기계 귀여워 저 펀치 기계가 제일 세요 아 왜 여기 원톤이야 사거리는 짧은데 가운 옆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방 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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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보다 강하네 얘 아직도 여기 있었니? 야 벌통 안 쓰네 오 8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둘이 어색한 것 봐 아 어색해 아이템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뭐 아까부터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 혼자 제일 치열해 자 이제 얼마가 나올까 음 이 나와라 이 나와라 이 나와라 아 딱 나와버려 네 네 아 잘 먹네 달고나 설탕으로 만들었나 왕관 하나 가져가십니다 제발 상자 아 뭐야 여기나 와 아 겁나 멀어 진짜 멀어 아니야 연다 입장에서 개꾼 아니냐 지금 위치 어 그런가 자 총알 피하기고 더블 점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블 점프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아 아 아 혼자 핀 고민해야 돼 하 점프를 좀 일찍 해야 된다는 거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나 진짜 겁나 빨라 아 내 캐릭터가 안 보여 호 호 자기 캐릭터 위치 확인해야 돼 다들 빨리 캐릭터 위치 확인해 호 아니 호 호 호 이게 중간에 뚫린 뚫린 거 오는 게 제일 빡센데 호 맞아 맞아 위아래로 오는 거 호 호 쓰읍 다들 잘하는데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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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아 마vs 제발 호 하 나 나이스 자 총알 3례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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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 말이없네 로켓 개 꿀짐이지 나중에 풀형을 매다 꽂기 위해 낚여두겠어 왜 하필 나야 어 샷콘 소름이 끼치는구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함정 바로 밟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 함정인데? 그럼 가까운 곳으로 간다! 어 개꿀잼! 이걸 밟으면 다 같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짝짝쿵 하시면 됩니다 아 주사위! 주사위! 4 이상 나오셔야 돼요 4 이상 탈출 빠른데 하루야 여기서도? 뭐야 나 어떻게 했어? 그리고 던진 주사위만큼 앞으로 가면 뭐야 이게 개같은게 뭐야 연다 달달하구만 으야아악 다행이다 딱 4 이상 어 아닌데? 4 넘어야되나 보다 4 넘어야되나 보다 5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? 오오오오 오오오 이런거구나 아아악 하나 둘 셋 넷 어 이쪽으로 다섯 여섯 제일 좋은거 나왔어 미친놈 제발 이건 그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야! 아까 그 마이크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뭐지? 제래 님 그냥 우주가 못가.. Dick 어질어 아까비 유감이에요 와 나갔다 와 아홉 칸 쭉쭉가요 회복 자 왕관 뺏깁니다 누가 왕관을 가장 오래 들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좌클릭으로 죽빵을 때려서 뺏을 수 있어요 오케이 참고로 뺏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그 사람 기절하니까 개난나 때리고 아니세요 그냥 왕관 누구야 왕관 누구야 아우 자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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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뺏어 뺏어 훗깡이 내 캐릭터가 있어? 내 캐릭터가 있어? 죽빵마스터인데 다들 죽빵 왜 이렇게 잘 때려다 다 어딨어? 다 때려! 다 때려! 다 너무 잘하는데? 나이스! 다 되겠으면 됐어 2대야 또 나이스 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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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나 내가 봤을 때 7 이상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당봉니는 7 이상 안 나와 나오는데? 7이 나왔어 바로 나와버리죠 나 봤어 저 안 나와 오 오케이 땅먹어 땅먹어 구동산 미쳤네 저거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나이스 뽑아야 나가는 거구나 나 진짜 혼자 당나 8칵 제발 진짜 땅먹나? 어? 먹는데? 먹기만 먹 나? 저기는 비어있는 땅이었어 아싸 2개 먹었다 대박 대박 2 아 5 딱 5가 나와버리네 아 나 못 나갈 것 같은데? 좀 쎄한데 2 3 4 5 이제 4칸 갈 수 있어 이제 4칸 갈 수 있어 1 2 3 어 페보 그러면 가서 펀치 때려도 돼? 아이템을 못써 아 던지기 전에 가보자 나와라 첫 아 아 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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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코야 아이템을 써 아이템? 쇼 너 가진 거 많잖아 텔레포트랑 그거 텔레포트 다른 사람이랑 위치 교환가는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? 멈춰 너 너무 가까운데? 그래? 취소 2 어 그렇지 5 오 진짜 잘 나왔다 어 1 2 3 4 와 아이템까지 오 사물상자다 알차게 잘 먹네 대박 제발 개꿀띠 음 제발 와 와 잠깐만 어 이거 가나? 가나? 어 간다 충분히 간다 이거 와 대박 갔다 와 와 퐁 퐁 퐁 퐁 아 저게 왜 나오는데 뭐야 아 또 여기로 옮겨지네 아 근데 뒤에 바로 나와버리네 저게 어 일단 맞을건 맞고 그만큼의 대가는 받아야지 어 엇보지 나 언제 내보내 드디어 내 차례군 가요 가요 간다 이리 나와라 그렇지 오 오 축하드리고 다들 나온다 이미 지나쳐왔잖아 잠시만 아 안돼 아 아냐아냐 못가 못가 1 2 3 4 5 나 돌아서 가야 돼 이렇게 엄청 돌아서 가야 돼 엄청 돌아서 가야 돼 열쇠 소박하구만 아 아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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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미니게임은 오 오 쫀레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pleas 개요렱됐는데 수박 box 아 안코니보다 개어들어 개어들어 아니 아니 장복님인가? 아 나 골등은 안돼요 와 연다님 진짜 개달한다 안해본거 맞아? 연다 게임 처음 하는거 맞아? 골등은 안돼 와 연다 1위 나 이겼다 아 진짜 연다 미쳤다고 깡패야 돼 야호 끝났다 나도 3등 와 최상돌님이랑 체립이랑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있어요? 하하하하하 자신과의 싸움 하하하하 개빡아 네도 언제 들어오세요? 아 난 이미 끝난 거구나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연다 미쳤다니까 연다님 왜 이렇게 잘하네 예에에에에이 와 가채팩은 저거 개콘제입니다 아 1 2 3 4등 남자고 5, 6, 7, 8등은 여자야. 연다아, 템 써. 아, 맞네. 이렇게 깜빡했다.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. 만들어본 사람들은 다 꼴등이네. 3, 4, 5. 내가 지금 어디 있나. 꼴등 안 하려고 내가. 머리에 힘 빡 주고 했는데. 비리게임, 비리게임 우승했을 때문에 이거 연다가 지금 우승 후반 내줘. 갈수록 했어. 연다님 진짜 잘 하신 거 같아. 하나, 둘. 용서할 수 없다, 연다. 땅을 먹냐. 땅을 먹냐. 오물에 가까워지냐. 에이. 아닌가? 어, 먹어버려? 아, 딱 먹네. 자, 나가보자. 언제 나와, 언제 나와. 가나요? 가요, 가요. 1. 아, 이걸 못 나가요. 나 이상해. 나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것 같아. 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. 혜태야, 진정해. 세 번 못 나가면 자동으로 나가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구제 시스템이 있구나. 7? 잠깐만. 1, 2, 3, 4, 5, 6. 아! 이거 누구 땅이야? 이거 매드웨터 땅인데? 어? 잘 맞으시죠? 아, 이거 속죄하여라. 돌아가자. 속죄하여라. 아, 이거 진짜 안 돼. 한 번. 아, 안 돼! 아, 덜 거둬. 나이! 아, 털알 내 쌓을 벌거든요. 오, 반갑고. 반갑고. 이러면... 조용히 아이템 꺼내지 마시구요. 다시 집어넣으세요. 없어요. 없어요.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. 아이템이. 다행히 없었네. 와, 숫자 잘 나왔다. 최대 숫자. 숫자 커, 숫자 커. 어? 설마 무기고? 무기고를 가져와겠다 이 말이지 와 최고 아이템? 저거 저격이에요 저격 단 한 명을 어떤 거리에 있든 반드시 죽입니다 그 와중에 나 땅 부자야 땅만 4개야 아니 땅 개맞네 요즘 시대에 땅 많으면 좋지 맞지? 벌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때 매드에이터가 약간 그 농담이 치앙저격 인가봐 너무 좋아하는데 저 저격이 한 방에 무조건 죽임? 예 무조건 벌통 오 개 좋은거네 이게 뭐야 벌통 지정된 범위 내에 그 벌을 풀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나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기대하십시오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호호 자룩 시켰다 잠깐만 호호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여기 곶감이 시체있어 무섭네 저 바로 움직입니다 시체 시체 움직인다 아래로 가 셋 넷 다섯 아 연다 땅 어서오고 와 야 근데 여긴 연다 자리야 그냥 진짜 아니 연다 땅밖에 없어 여기 넌 뭔디? 이 사람 여기도 뭐함? 근데 이미 한 개 있음 비티긴 비티다 아 하긴 인정 오케이 가는 중간에 딱 열쇠 하나 먹고 바로 그냥 먹어주는 둘 셋 회복 고 자 레이저 피하기입니다 그냥 점프해서 널뛰게 하세요 점프겜 점프겜 죽방 없어서 다행이다 있었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 캐릭터 찾는게 제일 힘들어 아예 깔린다 자기 캐릭터를 안 봐 머리가 하얀색여가지고 ух 점프 여기 여기서 죽는 사람 없지? 에 Park 오오오오 뭐야 이게 어 내 캐릭터 헷갈려 콜가이즈 짬으로 이겨낸다 콜가이즈 폴가이즈 아 쉬워 쉬워 이 정도쯤이야 넘으셔가지고 다들 잘하는구만 아무도 한 데도 안 맞았어요 지금 어 이제 좀 시작되나? 마지막 historia 위험했어 위험했어 장면 EV 2 야 슬슬 막고있어요 다들 잘 버텨요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캐릭터가 안보여 아 이 게임 왜맞아 아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니 아니 와아 내가 1위야? 아 메델터가 1위구나 와 역시 메델터 와 홀가이즈 짬바 어디 안가네 근데 그러면 무슨 의미야? 탈출을 못하는거 여기서 무조건 탈출이란걸 이제? 어 유 방금 약간 엘들링 타입이었어 여기 쉽죠? 자 이제 실전으로 해보아요 이제 6개 나와 보자 시작점이다 뭐 안주나? 응 아무것도 안줘 음 레츠고 하나 둘 셋 아 아 작전을 좀 짜야겠는데 어 드디어 내 차례다 어 안다 아 미묘하게 안다 안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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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네 샷건은 다요 샷건은 다요 앙코씨 말 떨리는걸 싫어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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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땅먹나 또 와 미쳤다 쟤 와 연담대 근데 저거 나 자동으로 해서 뭐 온지 못 봤어 어 아이템을 먹어볼까요 와 텔레포트 까지 오 제일 맛있는거 제일 맛있는거 잠시만 나 나 불안해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텔레포 ptsd 하하 캘리리씨 드디어 가나요 그럼요 상자의 품으로 가버려 와 함정의 품이었네 맞는건 다 맞아 진짜 아 자신께 너무 왔단말야 이 정도면 함정 킬러인데 음 아직까지는 어 저게 무서워 어 아까부터 숫자는 그래도 맛있게 나와 어 아니 잠시만 이거 돌아가야 돼 그치 못가지 그리로 못가요 아 그러네 무조건 무조건 체리리씨 방향으로 가야돼요 어 어 어 어 어 아니 왜왜왜 체리리님이 있는데 왜 나를 어 쑥쑥쑥쑥쑥쑥쑥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 매드웨터로 바꾸는게 맞는데 아아아 아쉽네 휴우 휴우 매드웨터로 바꿨어야지 아아 미니게임 쟤 또 1위 할거 같은데 오 저건 청소기 안빠라드리네 어 와 그래도 매드웨터님이 좀 염색 개맛 어 아 이거 한복에 꼭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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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가만히지 않을거야 이게 이거 뭐야 땅밟기 땅따먹기입니다 땅따먹기 다른 사람의 땅은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영역을 미리 밟아놓는게 좋아요 아 오케이 여행 와 내 위치 어디지 와 너무 빡슨데 여기 여기있다 플래미원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 형 싫어 싫어 왜그래 왜그래 나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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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넣고 핑크색 뭐야? 핑크색 뭐야? 색깔이 비슷하네 보라색이랑 핑크색 연다랑 분홍색이랑 뭐야? 연다랑 분홍색이랑 뭐야? 연다는 뭐야? 연다 혼자 딱 다 먹고 있어 나 처음 시작할 때 위아래로 다 쓸고 왔어 그냥 선거서 나 블레미영이랑 쉐도우복싱하고 있어 연다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연다 견제했어야지 와 형 내가 왼쪽 간다 했잖아 내가 2 7등 할 건가 나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오 마이 갓 한 게임당 연다 가나요? 로켓 한 10칸 정도를 다이렉트로 가면서 거치는 모든 유저를 다 조질 수 있어 안됩니다 안됩니다 일단 써봐야 연다야 군침이 돌죠잉? 안 돼요 안 돼요 군침이 싹 돈다 렛츠고 어 뭐야 왜 안 써 천시간 초과 빨리 썼어야지 아니 나 눌렀는데 왜 사용이 안된거야? 설치를 하고 확정으로 한 번 더 써야돼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레킹볼 저 밑에 밑에 나 아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 맞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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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돌리겠대요 그리고 함정을 밟으셨네요 여기서 착하게 살면 망해요 착하게 살지 말고 어미 나는 순간 큰일나 쏴야 돼 이거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 먹겠다 아 아 짧아요 짧아요 긴장 레츠고 두디스 슉 두칸 아 메델이터 이거 무조건 먹겠다 쟤 로켓있거든 아 로켓 타나? 나 아이템 뭐있지? 헐 나 그럼 치는거임? 헐 아니면 공파야 너가 저격총으로 쏴버리면 돼 어 나보다 점수 높을걸? 해터가 어 그러니까 저격총으로 쏴버리면 되네 나 뭐 회복만 나와 이게 순서가 그거야 그 미니게임 순서야 그래서 미니게임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이 주사비를 먼저 굴려 와 아이템 그런것도 중요해 봐봐 나보다 흔히가 높아 가지고 먼저 하니까 자 메델이터 갑니다 가보자 아 레츠고 사대 잘가고 어 잠시만 이렇게 앞에서 멈춘다고? 아냐 그리고 주사위 던질 수 있어 어 주사위하면 더 던질 수 있어 먹자 어 지금 무신으로 보냈어 무시누를 뻔했어 에바네 잘 먹네 방금 앙코가 죽어가지고 열쇠 떨군거 보이죠 저기 진짜 멀다 와 이게 영악한게 뭐냐면 상자가 다음 이렇게 리젠될 때 모든 유저들 중에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제일 먼 곳에 리젠이 되는거에요 신기하네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못감이요 다 멀어 의미가 없어 있어보자 나 그니까 다 갖춰라 안돼 치욕이야 굴레 속으로 자동차 피하기입니다 굴러 떨어져오는 자동차들을 피해서 가장 위로 올라가시면 되요 한 번이라도 치이면 다시 처음부터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렛츠고 와 이건 진짜 운빨 좀만 게임이다 진짜 운빨 좀만 게임이다 본인의 피지컬로 이루어지는 게임 아닌가? 이거? 오기 오기 피지컬 보여준다 죽었어 야 탱크는 못 피해 탱크는 못 피해 탱크는 못 피해 이게 왜 안되나 포기하지마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어휴 아 캬 야 지금 피니 딱 왔거든 나 필이 딱 왔거든 여기서 보도네 아니 이건 제또명아급이야 이거 오케이 1위 오케이 1위 나 끝까지 갈거야 나 끝까지 갈거라고 레츠고 1위 우매한것들 뭐야 체리린씨가 먼저 올라갔어 2개 2개 저 위에서 보고 있는거에요 와 대박 언제 올라갔어 아까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어 아무도 나 견제 안해서 내 말을 안들어줬어 아 귀여워 내가 유폐한 반란이 시작된다 오케이 바로 성장드라마 지금 벌써 시작됐다 내가 봤을때도 탈출 못해 이번에 탈출했잖아 바보야 자 아 아 나이트 자 여러분 탈출은 요렇게 하는겁니다 보세요 네 잘봤구요 음 이렇게 나가는거야 아 와 온 우주가 연달을 다 도와주고 있네 미쳤다 열쇠까지 어 여기인가 하나 어 조심자 버프다 미쳤다 진짜 어 아 아 에다가 아니 뭐야 저렇게 하는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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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파야 저격총을 꺼내될 때다 그니까 누구야 버릴 파야 하는 알 것 같아 이제 아니야 공파야 살려줘 나의 에임은 한명만 바라본다 이번엔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 아 유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운이 안좋아 오케이 동지 하나 늘었고 어 어 잘 나가네 다들 꽃감아 꽃감아 남아도 남성년들끼리만 있기 싫어 아 하하 냄새라 하하 하하 여기 냄새 와 꽃감있다 호호 야 야미야 나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 아니에요 아 안돼 우릴 두고가다니 2패 신장 아 감사합니다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이템까지 야무지게 챙겨드셨고요 야미 좋고 어 아 이거 꼬리 꼬리불기 이거 그 지렁이 게임 그거구나 자신의 꼬리가 닿아도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어 아 아 지렁이 게임 점점 길어져요 그거 생각해야되요 아 이거 어떻게 아냐 전남 길어집니다 아 아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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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기차에 치여도 죽어요 아 뭐지 요오 뭐야 개빨리 끝났는데 뭐 이게 뭐야 뭐지 연다 자기 꼬리에 죽었어 기차때문에 당황했어 아 아 아 뭐야 뭐야 순식간에 아 야 야 야 3초컨났어 게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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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맨 처음 스타트 멋있게 끊어보도록 해냈습니다 짠 그렇지 아 이리로 가야겠지 8칸 2 3 5칸 1 2 3 5 어 아이템 먹으러 가야지 꽃가미 안녕 아까 폭탄 먹었는데 폭탄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꽃가미 죽여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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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 우리 꽃가미 그렇게 사나운 애 아니에요 와 태어나 왜 이렇게 많아 연다 연다 오 오 오 오 와 눈물이 난다 눈물이다 감사합니다 막 열쇠 또 먹었다 쟤 진짜 견제 좀 해야겠다 열쇠 80세여 매달 하트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출소할 때가 됐다 아니야 1년 더 살아 뭐야 야 이거 버그 걸렸어 이상해 해토야 안녕 갈게 먼저 아 가지마 나 또 혼자야 먼저 갈게 나 여기 징크스 있나 봐 어 이상해 3 4 5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둘이 치고 바꿔서 어 오빠야 저게 좀 나한테 안쏠거지 아니지 나는 순위꺼만 들어가면 된단 마인드야 아이 나도 그래 꽃가미 딱 어서오고 저기 먹어놓은게 개꿀이네 아 열쇠 너무 맛있고 오 와 다섯 하고 오 오 둘 셋 와 아이템까지 소용하게 지금 게임을 이겨나가고 있어 나 나 아 아 수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갈려나가는 소리를 표현해 봤습니다 갈려나가 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리제로로 시작하는 내 인생 아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돼 빨리 가서 조져 빨리 조져 빨리 조져야지 빨리 조져버려야죠 그냥 으흐흫 단미니 게임 자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 각자 지원짐을 잘 파악해서 그냥 목적지까지 달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아 오케이 폴가이즈 폴가이즈 그렇지 폴가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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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체 폴가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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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아!!! 아 1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이 건방진 동생 헉 진짱 졌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웃기네 이거 너무 무서운데 공파 개무셜 아 공파 꼴등 공파 개무셜 못해 아 지 아니 옆에서 엔진이 뭐 아이템이 뭐가 했나 자 이걸 쓸 때가 왔다 선물 복불복 뭐가 있을까요 까만색 까만색 그렇지 황금색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 아 미니게임이네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야구 빠다 미니게임 가겠습니다 빠다 형 잘하는데 아 빠다는 내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 몰라 그냥 가 와 와 얘는 그냥 여유로운데 펀치하면 가시죠 펀치펀치 펀치펀치 정치도 중요하다고 이 게임 좋은 선택했어 그럼 좋은 선택했어 이게 맞는거야 저거 레킹볼이야 저거 아무 때나 있는 사람 다 맞출 수 있어 피한 15떨질듯 오오오오 오케이 가자 음 어 열쇠가 어 열쇠가 생겼네 아 여기 삼성 안하던 거 너무 위험한데 이게 우리 툭 얼마 안남았어 게임 꼭 끝이야 우리 진짜 응 맞아 리얼핑 나 만화 줬어 floating, bang comunic지ata opus interrupt 크리형이랑 당봉 님 체력 얼마 없어 아니 나 만나줬어 여기서 옆으로 비켜져있는 것 뭐야 미쳤다 와 개 global 나 나 나 나 이 사람อก 자 나갔자 너 왜 아직 여기있냐 나가자 왜? 디디오나간다 와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어디에요? 아 이거 왠지 이거는 딴사람 주고 난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어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 어 여기 느낌 온다 공파형 땅 아니야? 아니네 아 아니었네 아 도영이 땅도 먹는 공파 땅이랑 안 먹은 땅이랑 색이 비슷해 어 검은색이라서 헷갈려 둘다 eines 오오är 우리 우리 함께 보내세요 열쇠 필요한데 되 캐스펀 열쇠 보충has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이템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까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 감사합니다 기억할거에요 이 중간부터 엇보가 생겨버렸다 야 가나? 또 가나요? 우리 사이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쓰는거야 김공파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김공 만들어줄게 옆에 왕코로 놀고있어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말하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자 빠다게임 위쪽에서 야구공이 떨어지는데 저 동그란 하얀 구멍있죠 저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이거 리듬게임 잘하는 사람사람 이거 프렴 개자람 진짜 아 감이 없음 난 이거 핀있다구 김공파 1초 1초 일찍 눌러야돼 지금이니? 0점 아 약간 이런느낌 그렇지 오 이상하다 오 이상하다 오 참다 오 야 공파 잘해 뭐지? 더 일찍 누르고 있는거 알아 지금? 아니 0점 아니 잠깐만 어 안좋아 안좋아 아이쿠 와 연다 너무 잘하는데? 아니 잠깐 아 형님 뭐야 아니 꾸준히 0일수가 있냐? 아 휴 꾸준히 0일수가 있네 재능이지 너무 웃겨 20점 말이 되나? 아이고 아우 놓쳤다 아이쿠가 아이쿠가 하지만 1일 너 이렇게 아프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한거야 아 2등 할 뻔했는데 까지 아이템 목록좀 한번 싹 볼까 자 보자고 옆에 제레 난 친구가 아이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닌디? 렛츠고! 리블 로켓이요? 아 나 초연하다 친구! 아 꼴 쫓다! 한 칸 차이! 아 이게 안 닿네 어? 잠깐만 나 문제가 생겼어 나 열쇠가 없는데? 어? 아 나이스? 어? 먹는다 어? 없는데? 어? 뭐야 그 와중에 시체떨어졌어 자 이걸로 간다 어? 무니거를! 음! 마법 좋네 소한봉 소한마법봉 정말 무서운 괴수 한 마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자 아니 미니게임을 잘하니까 아이템을 안 뽑아도 아이템이 많아 진짜 그니까 부자야 부자 애가 진짜로 어허허허허 이제 죽여 오케이 오 좋아 그 쪽이 되겠군 styl 제발онов 상자바로 왼쪽에 뜰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삐 아 참 돌아가야 돼 아 참 돌아가야 돼 어 내가 제일 가까운데 페터 하이 아이템 뭐 있지? 그 두 분 아 진짜 우리 불쌍한 사람이야 아 진짜 인정머리가 없네 아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요 우리 사람 또 죽일 뻔했네 아 야 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꺼야 뭐 있나 아이템? 상자? 상자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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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박싱 금색이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상자 바로 앞에 와 야 뭐야 야 와 대박 야 꼴등에서 꼴등에서 저기까지 간다고 어 어 어 안코랑 가까운데 아니야 뭐지 아 근데 열쇠가 없다 안코씨는 일단 열쇠가 없고 딱 먹었다 지금 매드웨터 굉장히 가깝거든요 어 아이템 뭐 있지? 아닌가?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어차피 열 수 없으니까 어 나 못가 어 그냥 그냥 위로 가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돼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두 톤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게임 끝났네 아 진짜네 안녕하세요 당복씨 아이템이랑 그냥 닦고라 박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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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련될 때 받을 것도 아까 누가 웃으셨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아 아 아 개육해 이 분이셨던 것 같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방금 맞은 사람이 누구 와 딱 먹었다 저요 체리리님 오 그러시구나 아 자 폭탄 돌리기 왕관과 반대로 폭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싸대기를 때려서 으흠 이것도 참고로 맵 잘 먹는 사람이 이기다 이거는 맵 잘 먹는 사람이 이겨요 아 아 그냥 때리기만 해도 그 사람 기절이신 거 까먹지 마세요 이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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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 아 아 둘이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 터져 언제 터져 왜 안 터져 아 아 아 터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콩팔야 이리 와 형님 형님 채네리가 맛있대요 으하 으 음 맛있다 아 으허 저기 누구 숨어 있는데 으허허허허헣 걸렸쪄 아 유아허허허허허헉 역사 야야야 채리리가 그렇게 맛있대 와 여기 다 숨어있었던 것 봐 사람들 와 숨어있었네 잠깐만 가나 공발이 반대? 아아아아아 살짝 시간 부족했죠? 고조 다음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안에 사람 어? 누가 된거지? 누가 받은건가? 어떻게 된거야? 누가 어떻게 된거야? 확인이 안돼 와 받았어 받았어 공발이 다 숨어있어요 공발이 다 왼쪽 아래 좀 보세요 저 영악한 놈들 빨리 징벌해주세요 아니 보라색 뭐야 초록색 뭐야? 안돼 좋아 연다 떨궈 떻어라 아 왜 나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빠 와 와 티네리 영악한 것 봐 가다가 매대타를 축 때리고 가는거 존나게 존나 웃기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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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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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믿을사랑 아무도 없어 안돼 안돼 나 봐 일로와 일로와 아아 일로와 일로와 터지나 안돼 오 컨트롤 컨트롤 개지러워 아니 이게 뭐 무슨 잡히나? 잡히나? 아 와 폭탄든 사람이 약간 이동속도가 빠른가보다 으악 아빨립 호오오오오 가 спорт 언제 터지나 Grad 와 нар His fica RO brother 해바라 그 が 물론 그 ged 무석탱이에 숨어있는데 아무도 몰라 여기 여기 저기 있잖아 너 어디가 어 어 어 그렇게도 갈 수 있네 야 그냥 걸어가면 되겠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한바퀴 돌아야되 아냐아냐 그냥 그냥 내려가면 된다니까 그렇게 아래로 아니 무인공 아니 아니 나 여기 못 나간다고 ㅋㅋㅋㅋ 니가 들어간 무인도다 fal stealing 남은 턴 differences 와 바로 나가네 τ 하지만 내기빵은 내기빵 그렇지 너무 멋진 엔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못 나간다의 제 80%를 걸겠습니다 와 이걸 야 로또 하나 사라 굿 로또 하나 사라 어 먹겠는데 이거 먹는데? 어? 먹네? 아 근데 열쇠가 없어 아 열쇠가 없네 아 이게 열쇠가 없네 와 열쇠가 없어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레츠고 나이스 나도 간다 갈 길이 멀어 형 와 근데 저거 텔포랑 바꾸면 바로 먹나? 어떻게 되지? 아 형 형이 어딨어 여기 형이 어딨어 저 기계가 내 형이야 이제부터 형이랑 당봉님 어? 지금 똑같은데? 방어전인데 이거? 저러면 뭘로 하지? 열쇠 열쇠 개수 차이로 등수가 바뀌어요 자 최대한 높이 싸우면 됩니다 같은 줄에 저 상자를 타이밍 맞춰서 딱 나가지고 최대한 높이 싸우면 돼요 아아 나 이거 개못하는데 나 이거 개자란 어 어떻게 하는 차례 보자 나 이거 개자란다른 사람 투 개못함 개자란다른 사람 투 개못함 개자란다른 사람 투 개못함 아 아 뭐야 두 개를 깔아놓고 아 연단이면 개자란다 아 연단은 왜 모든 게임을 다 잘해? 아 연단은 왜 모든 게임을 다 잘해? 아 아 나 초록색 보고 하고 있었네 어떻게 해? 아 나 캐릭터 하하하하하 어떡해 아아아아아아 어? 끝났다 아니 안깔리네 아까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끝 1위 렛츠고 어 됐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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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에 하나 더 있네 아 근데 연단 너무 잘해 아우 내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아아 개 아 근데 메디에이터도 되게 빨리 쌓았구나 그런거 치고 내가 2등이 아닌데? 내가 여기서 잘해도 5등이구나 됐다 너 지금 누가 하고 있는거야? 가만 니가 너 잘한다며? 됐다 와 그래도 싹진이 쌓았네 초반에 잘 올렸어 하하하하 야 저기는 두개 싸워 올리시겠는데? 저기는 그냥 벽을 쌓고 계시는데요? 저기는 그냥 벽을 쌓고 계시는데요? 지금 말리장성 쌓으시려고 꽉꽉 펴줘죠? 아니 안콘이 벽을 쌓으시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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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하나 다 지으셨네 하하하하 나 이거 꺼내주기만 해 나 제발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나요 먹나요 자 마지막 턴이니까 저는 보호전 가겠습니다 어 그냥 지키겠다 그렇지 하긴 4,5등전이니까 하하하하 느낌표 또 밟자 어 하하 이거 내 땅인가 제발 제발 나오자 제발 나오자 제발 나오자 제발 나오자 제발 나오자 못가 혹시 몰라 못가 나이스 와 이게 나가지네 보여주나 보여주나 이거 되나? 어 먹나? 어 먹는 거 아니야? 1등이 되나? 먹네 먹네 하하하하 제발 대압 되겠냐? 니야 건나 멀어 어 뭐 있어 이거 그냥 마지막에 상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에 운빠라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냥 진짜 진짜 나 어떻게 가야 돼? 어휴 서로 죽여라 나 성자 있는 거 아니야? 나 성자? 잠깐만 나 성자 와 아이템 많은 거 봐 아이템 개부장 거 봐 뭐라도 써 이거라도 써 보자 이거라도 써 보자 야호 오에이에게 오에이에게 drew ическая 어 뭐야 저거 설마 오왁 오와 오츰 오아 오와 오와 오 kho 오 와 어 노 오오 나는 땅 많이 밟아줘서 그럼 바지라도 쓰시죠 선인장 두개 뭐야 뒤뚱뒤뚱 이게 그나마 조금 하려면 대빈이라도 많이 넣어야겠네 잠깐만 어 등수가 바뀌었어요 저격총 공파야 너 저격총 있잖아 아 죄송해요 그거 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막판 사야지 레이저의 위력 아니 괜찮다고 시간초과 모두가 행복한게 아 시간을 못봤어 어 내 땅 어서오고 어 흡수하면 야 다시 4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가지도 못해 근데 이거 마지막 시상식에 바뀔수도 있어 결과가 맞아맞아 아 아 근데 이거 미니게임 1등 거의 연다 확정이라가지고 의미가 없네 아닐걸 플레임님일걸 나 아님 연다인데 일단 때리자 그냥 기분 나쁘니까 어? 어 그럼 파리파는 어떻게 때려요? 어? 잠깐만 으아아아 어 이 새끼 봐라 아 아 너무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어? 지금 공파님 개 때려서 5등 만들기 가능 어? 좋다 어? 어? 까비 앓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어? 열 세 하나 둘 셋 넷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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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모르는거지 오기 끝났다 어? 어? 과연?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업적과 실패를 밝히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기는 애들이 다 앉아있는 .. 야.. 칭찬.. 먹방송! 와.. 어둔 열쇠 체다! 연다! ㅋㅋㅋㅋ 야 열쇠보자 비니게임 승리 체다!! 연다님 아니야? 플레이~~ 그럼 마지막 six 반다님은 1등 하겠다 너무 박빙이었다 끝에 다다른 것 같군요 최종 승자는? 제발! 제발! 연단!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게임 진짜 잘하네 순위는 어떻게 됐어? 나 2등 펜 누르면 좋을 거에요 나 꺼내줘잉 골치야 골치야 체리 4등 뭐야 자기 등수 5등 뭐야 쩝쩝 맛있어요 자 자기 여러분 다들 진정하시고 자기 등수에 플러스 4 해서 연단씨는 0,8,2파 블레임은 최당보 메데이터는 많고 체리리씨는 꼬까미씨에게 치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레이저 싹 뜨면 됐는데 유감 그 또한 업보일지니 꼬까미 어디있나 했는데 여기 우리 안에 같이 있었는데 꼴찌는 거기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체리리씨 나갔어 왜 나가면 안 돼요? 말도 없이 혼자 나갔어 나가겠습니다 저 싸가듣는거 봐 저 저 저 게임도 못하면서 체리님 이제 콩파형한테 너 품멜파티 개몬하잖아 가능 얘들아 일단 이제 조먹질 그만하고 나가자 꼬까미 서러워서 못살겄다 야 아직까지 안 나왔어 하하하하하 그 밖에서